단어 이런 거 사는 건 이십 바테로 이거 이십 바테로 그란톤 모모가 또 이렇게 날아가서 그럼 내부에서 정말 먼저 제주도에 오는 배우는 진짜로 남편이 마치 고마워 어이구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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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하니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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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너희 꿀왕동 콤패를 도착하니 도착하니 공연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. 그전에 여기 시장에 와서 사이버스를 먹었고요. 지금 곧 공연이 시작됩니다. 어디를 배고 오고 또 한 manuscript이라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